하나, 둘, 셋! 올해 1초 듣고 맞추기 그림을 하려고 합니다. 어? 정답! 정답! 잠깐만 이거 너무 최신곡이 아닌 것 같은데? 이 정도 최신곡인 사람? 아니 아니! 형아. 자, 시작하려고? 어, 이거? 너희들한테 출력한 거 같아? 팀 대 팀이에요. 아 진짜 마무들이 내지 팀이야? 아니 이러면 최신곡 너무 잘할 거 아니야. 아니요. 시작 해볼게! 시작할게요. 다시, 박수. 하나, 둘, 셋! 저희가 지난번 아재 인싸에 비해서 올해 1초 듣고 맞추기 게임을 하려고 합니다. 1초! 와! 자기소개 약간. 저기 소개? 저희 아재분들 보고. 아재.. 아니 그 광고팀분들. 아재 아재라는 게. 아, 지금 워스웨이네. 아, 진짜 섭섭한 것 같은데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MCK 광고 공부를 맡고 있는 아재일 김현석입니다. 안녕하세요. 마리클레르 광고팀장 김종규입니다. 마리클레르 광고팀 이유진입니다. 안녕하세요 마리클레르 광고팀 김범준입니다. 안녕하세요. 마인턴 김현재예요. 마리클레르 인턴 김경희입니다. 팀전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시작! 선생님 인사부터 시작합니다. 음악이랑 이런 게임 진행은 헤이돈스탑 선배님께서 해주십니다. 몇 초 정도를 틀어야 되는지 가만히 있는지 1초는 말도 안 돼. 왜 이렇게 1년도 안 돼. 3초에서 5초는 봐야 될 거 같아. 되게 짜증가 넘치는 거 같아. 마치 마칠 수 있을 것처럼. 근데 보통 몇 년도 들어. 어? 어? 정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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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먼저 써. 조정현의. 정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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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리필터. 체리필터야. 낭만구야. 정답! 정답! 박효신. 눈의 케이퍼. 눈의 케이퍼. 이거 너무 최신곡이 아닌 것 같습니다. 아 이제쯤 최신곡. 아 이정도 최신곡이지잖아. 2004년의 곡인데. 정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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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빙이 생각했네. 정답! 정답! 슈퍼주니어 쏠리 쏠리. 아 맞다! 아 맞다! 아 맞다! 아 맞다! 정답! 니효리 유호벌. 진짜 몰라. 정답! 뭔거야? 버즈에. 아 이 제목이. 먹이를 찾아 선기술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랑을. 정답! 버즈 나에게로 떠난념. 지금 저희가 이기고 있나요? 직접. 직접. 춤추는 가사는 좀 있기 때문에. 우리가 이길 수 있어. 정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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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핑크! 내 남자친구에게. 정답! 정답! 핑크! 내 남자친구에게. 네! 정답! 영원한 사람. 내 남자친구에게. 내 남자친구에게. 내 남자친구에게. 정답! 박주윤. 박주윤. 성인실. 술소리만. 술소리만. 술소리가 되게 중요한 노래. 술소리가. 두번째는. 단식 게임으로. 정답! DJ DJ DJ. 정답! 정답! 내가 제일 잘. 내가 제일 잘. 간식이야? 네! 간식이야? 네! 이거 뭐죠? 간식인데? 아니야! 한 번 들려보세요. 딱딱딱. 오! 따뜻해! 오! 들어있어! 오! 까면 안 되네. 또. 아 이거 우유랑 먹을 게 맛있네. 우유랑. 우유랑. 벌써 일이야. 이게. 저거 없어요. 편식하시네. 일단 한. 한입 베어물고. 우유로 딱 한 모금. 아니 얘 우유 먹으면. 촬영을 더 높은데. 바로. 바로 가야 돼. 2019년 곡은 없나요? 아. 올해 신곡이 나왔나? 올해. 올해 신곡이 나왔나? 정답! 어. 우유랑 춤. 춤 안 추면. 이게 뭐? 뭐. 뭐. 킬 디스 러브요. 아. 사랑을 준비했다. 아. 어제 갖고 나왔어. 그 정도는 해석 안 해놓는데. 정답! DJ 디옥 씨의. 여름이야기. 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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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운스임인데. 정답. 여름이야기 아니야? DJ. 아. 정답! 아. DJ 디옥 씨의 런 투 유. 네? 왜? 어 어떻게 해? 비숭말을 알려 가라가지고. 아잉 사람들이. 아잉이 지난주에 물어봐. 쿵ola. 네. 버튼. 이거는 저 뒤에 가서 하세요. 아. 아냐아냐. 그래. 한쪽이 막 없어. 한쪽이, 한쪽이요. 아 나 이제 본부장님한테는 이겨야 되는데 본부장님한테는 이겨야 되는데 최신곡으로 가야 돼 최신곡 맞아요 진짜 최신곡 올해 나오고 두 분 다 먹을 거 같아 형 형 형 형 미미 최신곡 우가우가 블랙핑크의 우가우가 누가 봐도 블랙핑크는 아닌데 정답 정답 청하 후가후가 트와이스의 후가 또 다 트와이스의 에스엘 엔터테인먼트 에스엘은 신화신 에스엘은 신화신 트와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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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트와이스의 태음 트와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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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,좋아요,사랑입니다 이거 나가면 엄청 못쓰는데?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파트 그려주실거죠? 믿어 저를 안보셔요 저를 안보셔요 아무도 안겨 믿어봐 파트 그려주실거죠? 믿어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이거 맞추고 네가 춤을 춘 거에요? 10.5점 5.5점 이 사람은 A플러스야 연봉도 한 20만원 올라 아 이건 실수야 홍보를 잘 안아 시작